다리와 관련된 꿈은 꿈의 상황이나 그 꿈을 꾼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다리는 인간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로 꿈에서 다리는 삶의 방향, 진보, 안정, 그리고 균형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 꿈은 종종 개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 또는 미래의 목표와 관련된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내면적 갈등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리와 관련된 꿈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리 꿈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꿈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며, 이 의미는 꿈 속에서 다리의 상태와 그 다리가 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는 사람이 걷거나 달리며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 부위로, 꿈에서 다리는 개인의 삶에서의 진보, 성장, 또는 앞으로의 방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하고 강하게 보이는 꿈은 삶에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다리가 약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리 꿈은 삶에서의 균형과 안정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하게 서 있는 모습은 현재의 삶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다리가 부러지거나 절뚝거리는 꿈은 균형을 잃고 있거나 인생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자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립적으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는 다리는 자립성과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리가 건강한 상태로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립적이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부축을 받는 다리 꿈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러지는 꿈은 개인의 삶에서의 억압이나 제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무언가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직장, 인간관계, 혹은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것은 대체로 삶의 불안정성이나 좌절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꿈은 특히 중요한 목표나 계획이 중단되었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꿈은 현재 삶에서 균형을 잃고 있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꿈꾸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잘리는 꿈은 개인의 자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에서의 상황이나 가정 내에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자신의 다리가 잘리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당시 그는 가정에서의 부담감과 직장에서의 압박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가 책임감에 짓눌려 자유를 상실한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인생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압박감으로 인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꿈은 특히 책임감이 클 때 자주 나타나며, 꿈꾸는 사람이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다리를 잃어버리는 꿈은 종종 자립성이나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나타납니다. 다리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 자신이 더 이상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잃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살해 1. 다리가 부러지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의 다리가 부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직장에서의 압박감과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다리가 부러진 것은 그녀의 자신감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살해 2. 절뚝거리는 다리 꿈 한 남성은 꿈 속에서 자신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의 불안정한 상황과 그 갈등으로 인해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3. 다리가 무거워지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져 걷기 힘든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었습니다. 꿈에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것은 그녀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다리와 관련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리는 자립, 안정성, 그리고 삶에서의 방향을 상징하는 요소로, 다리의 상태와 꿈 속에서의 역할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리 꿈은 특히 개인의 자립성, 자신감, 그리고 삶의 목표와 관련된 심리적 갈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꿈은 단순히 신체적인 요소를 넘어 개인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진로, 그리고 현재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 개가 다리를 무는 꿈 개가 다리를 물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균형을 잃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 중이시라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인지 돌아보시 것이 좋습니다. 개가 다리를 물어 뜯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쏟아져 사방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 뜯는 꿈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이나 출장, 여행들을 갈 수 없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될 진정.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져 크고 작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매사신중하고, 처신을 잘 해나가야 할 시기. 개미가 다리로 올라오는 꿈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 개미떼가 자신의 팔과 다리에 기어오르는 꿈 자신에게 의지하거나 정신적 지도를 받을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어 도움을 주고 보살피게 된다. 개미떼가 팔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꿈 잘하고 있던 일에 도움을 청하고, 신변의 문제가 발생할 진정. 거머리 한 두마리가 다리에 붙어 있는 꿈 재산을 축내는 사람과 관계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 있는 꿈 한 두마리의 거머리가 붙어 있는 꿈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암시하고, 거머리 떼가 붙어 있는 꿈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아주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다리가 부러지는 꿈 애쓴 일이 보람 없이 허사로 돌아간다. 실패, 사고, 불합격, 투절 등이 발생한다.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 권과 명예를 얻는다. 고양이가 다리를 무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할 키여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또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 괴한들에 의해 다리가 절단되거나 부상을 당해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커다란 행운이 찾아올 징조다. 재물운이나 명예운이 함께 있을 길몽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는 꿈 그 사람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집에 오게 된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꿈 좌절이나 사고의 암시, 무리한 일이나 새로운 일이나 여행을 삼가해야 한다. 누군가 다리 위에서 손을 잡아 끌어올려주는 꿈 타인의 도움으로 무난히 취직을 하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있는 꿈 어떤 일을 하든 경쟁자에게 지게 된 늑대에게 다리를 물린 꿈 하는 일마다 걱정거리가 생긴다. 다리가 다쳐 피가 나오는 꿈 무기한다. 재산을 모은다는 암시 꿈 다리가 무거워 거릴 수 없었던 꿈 자기 자신 또는 직계가족에게 병이 생기게 되거나 사업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다리가 붙는 꿈 실수나 불질로 손해를 보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꿈 하는 일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리가 절단되는 꿈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식 또는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리가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섹스에 대해 무반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리가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던 꿈 자기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병이 생기거나 사업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다리를 굽혀 일어날 듯 앉을 듯 엉거주춤해 보이는 꿈 진트양란에 빠져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다리를 다쳐 상처를 입거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장차 많은 재물이 생기며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다리를 삐거나 퉁퉁 굳는 꿈 실수나 불질로 손해를 보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 다리에 검은 점이 많이 나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번창할 꿈이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아파하는 꿈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아파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친지나 자손에게 불행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다. 다리에 쥐가 난 꿈 다리나 발은 신체를 가장 안전하게 버티도록 해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걷거나 뛰거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신체 부위이다. 그러므로 다리나 발은 아랫사람, 부하, 세력,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 일가 친척, 조카, 업적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꿈 속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자고 있을 때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난 상황에서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 운동, 등산, 운전 등 다리는 많이 사용하는 행동은 삼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다리에 쥐가 나 움직이지 못하고 손으로 주무르는 꿈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 다리에 청을 맞는 꿈 처녀라면 총손 사람과 결혼하고 기혼녀라면 임신, 남자라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꿈이다. 다리에 통증을 느껴 잘 걷지 못하는 꿈 하는 일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 다리에 파란 끈이 묶인 비둘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가출한 여성이나 술집 여종업원들과 일시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다.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꿈 투자 등으로 거금이 생기겠다. 닭타리를 묶어 놓는 꿈 직장이나 이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음 집수리를 미루길 닭의 발과 다리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일이 모두 중단됨 독사에게 다리를 물린 꿈 생각지도 않은 곳이나 모임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 독수리나 솔개가 가까이 다가와 팔다리를 무는 꿈 진행 중인 복잡한 일들이 하나씩 풀림 두 다리가 잘리는 꿈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식 또는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 있는 꿈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세일즈맨이나 보험, 가입신청서나 증권 등에 관한 일로 사람이 찾아온다.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는 꿈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는 꿈을 꾸게 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때문에 꼴탕을 먹거나 구설수에 올라 당황하게 된다. 목포를 목이나 다리에 걸치는 꿈 자신의 성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날씬한 다리를 쳐다보며 웃거나 이상한 생각한 꿈 조만간에 마음에 드는 애인을 만나게 된다. 뱀에게 다리를 물려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생각지도 않은 곳이나 모임에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 상어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잘리는 꿈 자손이나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부하를 잃게 되거나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중단되고 어두운 불행이 닥친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잃게 된다. 신령 부처 성현 등에게 절을 하다가 허리나 다리가 굳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꿈 사업의 실패, 좌절 내지 중병, 사고 등 흉험한 일이 생기게 된다.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인력을 고용할 일이 생김 어느 한쪽 다리에 상처를 입은 꿈 자신의 지난 날을 평가받을 일이 생기거나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이나 자손이 어떤 애를 당하게 된다. 원숭이가 밀림 속을 뛰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꿈 과로한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경코, 미태고를 당하는 등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게 됨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계곡에 놓여진 다리는 자신이 장래에 겪게 될 심각한 위험을 뜻한다. 자신의 다리가 안짱 다리가 되는 꿈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과의 마찰이 생기는 꿈이다. 자신의 머리 뒤쪽에 상대방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으면 어떤 일에서 상대방이 승리한다. 자신의 머리 위에 다리를 뻗고 누운 사람이 있는 꿈 경쟁적인 일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일에서 상대방이 승리하게 된다. 자신의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꿈 꿈에서 자신의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일이 생길 징조이다.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지네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새로운 투자 또는 융자 등이 필요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좌천, 불합격, 불행 등의 불운이 닥친다. 집계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듣는 꿈 외출, 출장 등의 여행을 못 가게 된다. 남의 일에 참결을 했다가 망신살이 뻗친다. 이기치 않던 사건이 터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 치타가 밀림 속을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꿈 바로한 업무 수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경고 처분 및 회고를 당하게 된다. 어떤 일을 잘하다가 중도에 그만 끝장이 난다. 칼에 찔려 다리에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명성을 함께 얻을 좋은 꿈이다. 큰 구렁이가 다리를 감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꿈 아기를 임신하게 되거나 미운 남성인 경우 여성을 얻게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큰 동물이 자신의 손이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꿈 큰 권리, 직책, 명예 등을 얻어 오르도록 간직할 수 있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꿈 자손이나 부하직원이 속을 썩여 애를 태운다. 질병, 신경통이 생긴다. 팔다리에 개밑대가 새까맣게 모여 있는 꿈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 팔굽혀 펴기나 다리를 벌리는 등의 운동에 관한 꿈 성행위의 체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한다. 각종 몸의 움직임 또한 성과 관련된 욕망의 표시로 각가지 성적 기교를 몸에 익히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다. 한쪽 다리가 다치는 꿈 한쪽 다리를 다치는 꿈은 가족 중 아랫사람이나 원 친척 또는 직장에서의 부하직원 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한쪽 다리만 다치는 것이므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랫사람이나 부하직원이 사소한 실수를 하여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다. 한쪽 다리가 작게 줄어들어서 절룸거리며 걸어가는 꿈 장애와 고난을 겪는 도중 상당한 심리적 방황과 갈등을 치르게 되거나 하던 일이나 직장의 변동 내지 정리가 따르게 된다. 한쪽 다리에 상처가 나서 통증을 느끼는 꿈 위지하던 사람이나 자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자신이 해놓은 일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됨 호랑이가 팔다리를 물어뜯어 피가 철철 흐르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린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긴다. 환자가 돼지의 뒷다리를 붙잡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의 도움으로 병세가 점점 보존되어 쾌차하게 된다. 신께 기도를 드리면 소화성취하게 된다. 신의 도움 신의 도움